안녕하세요 을지 가족 여러분 저는 의사 출신 동알부 이진환 의학 전문기사입니다. 이사리는요 아주 유명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의정부 을지대 병원의 혈액내과 김동욱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김동욱 교수님은 직접 근력을 도입을 하셔가지고 많은 백혈병 환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신 분이죠. 요즘에 많은 표적 항암제를 가지고 치료하게 되는데 매일 약을 복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자에게 좋은 치료 반응을 얻게 만들고 부작용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게 효과를 높이면서 약을 중단하지 않고 잘 복용하여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환자에게 교육시키고 서로 교감하는 소통하는 그런 행사를 마련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전국에 있는 백혈병이나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이 좀 더 희망을 갖고 자기 병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톡은강 이진환TV의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중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대가이시죠. 김동욱 교수님 팀에서 매년 9월 22일 진행하는 CML 대회 행사를 톡톡은강에서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주인공이시죠. 우리 교수님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참여해주신 우리 환우분들 또 방송 진행하는 우리 이진환 기자님 그다음에 탤런트 여취소고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되고 많은 정보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매년 뭐 행사할 때마다 보시듯이 저희가 또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한번 만나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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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기대되는 시간이죠. cml 글로벌 대가이신 우리 김동욱 교수님의 강의를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완치로 가는 길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새로운 정보들이 많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거에서 지금 지난 2년 동안 바뀐 내용들하고 앞으로 이 병이 어떤 식으로 치료가 진행될지 그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쭉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처음 진단된 환자들 때문에 잠깐 만성굴송 백혈병이란 어떤 병인지를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른 백혈병하고 달라서 만성굴송 백혈병은 필라레피아 염색체 9번하고 22번 염색체의 전의가 일어나면서 거기에 새로운 유전자가 생기죠. 그게 bcr abl 유전자라고 그러는데 그 bcr abl 유전자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의한 단백질 때문에 세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보통 나이가 한 50대 정도의 저희 만성굴송 백혈병이 많이 진단이 되는데 그 50대 정도의 골수검사를 해보면 이쪽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꽉 차있지는 않고요. 50쯤 되면 한 절반 정도 비어있습니다. 허용계의 한 절반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사진은 만성굴송 백혈병으로 처음 진단받은 50대 환자의 골수에서 뽑은 골수 안에 세포가 꽉 차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세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라라는 지시를 내리고요. 이러다 보니까 혈액 속에는 백혈구 숫자가 정상인보다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증가하고 그 증가한 백혈구나 혈소판을 줄이기 위해서 비장이 많은 일을 하니까 그 세포들을 없애기 위해서 비장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저희가 왜 이 병이 생겼는지는 아직까지 알지 못합니다. 약 한 전체 환자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는 이 병이 왜 생겼는지 알 수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후천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왜 생겼는지 알 수 없고요. 이 병의 특징은 다른 백혈병과 달리 병이 발병은 실제로 병원에 오기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미 병이 발병했다는 겁니다. 대략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전에 벌써 이 병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서히 진행하면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만성이라는 이름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과학계에서 가장 화두는 정상상태에서 만성백혈병의 만성규를 진단받을 때까지 6개월에서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점 이전에 병원에 오기 전에 이전에 이 환자들이 정상상태에서 이 병이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저희도 지금 정부와 같이 해서 많은 이쪽 분야의 연구에 저희 연구원들하고 노력을 가하고 있고요. 이 병의 특징은 과거에 치료에 실패하면 5년 내지 6년 이내에 만성기로 천천히 순하게 시작했지만 가속기 급성기로 진행하는 그런 특성을 가집니다. 과거에는 특별히 오늘날 같은 표적 항암제가 없었기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되는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5년 내지 6년밖에 못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오자마자 모든 환자들은 골수의식을 오자마자 시작해야 된다 해서 골수의식을 가장 많이 하는 병이 만성굴송백혈병이었습니다. 만성굴송백혈병의 치료 전체 기간을 평생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서 그 기간마다 저희가 환자나 또는 의료진이 신경을 써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처음 초기에 1, 2년 동안은 어떤 표적 항암제를 선택해서 사용할 거냐라는 거하고요. 치료를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게 나타나느냐 또는 초기에 항암제를 쓰기 때문에 그 항암제에 의한 부작용이 이 환자한테 얼마나 많이 생기냐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 또는 그 부작용 때문에 용량을 제대로 써야 되냐 또는 끊어야 되냐 또는 다른 약으로 바꿔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치료 1년입니다. 이 치료 초기에 1년은 치료를 평생하게 하는 환자한테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고요. 이 시기를 잘못 넘기면 상당수 환자들이 치료 실패하거나 뇌성이 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처음 진단받고 나서 1, 2년 동안은 정말 크리티컬하다. 그래서 자기 병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는 시간을 좀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기에 해당되면 대략 저희가 한 1, 2년 정도 치료를 하고 나면 이 환자가 이 치료에 정확히 듣는 건지 또 이 용량이 정확히 이 환자에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이후로는 처음에 긴장했던 것과 달리 환자들이 점점 약 배우경 시간을 정확히 안 지키게 되거나 또는 수시로 빼먹거나 이런 환자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정확한 시간에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 5분 이내에 약을 복용하는 복약 순응도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이 표적화 함제를 사용하기 시작한 게 2001년도인데 지금 거의 21년 됐습니다. 21년 동안 계속 이 하암제를 매일 먹는 환자들이 꽤 많죠. 그래서 오늘날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은 장기간 썼을 때 이런 표적화 함제 부작용이 어떤 게 있느냐라는 게 오늘날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저희도 지금 이런 장기간 사용했던 환자들한테 점점 여러 가지 심장 혈관이라든지 뇌혈관 쪽에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조기에 막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처음 진단된 환자한테도 적극적으로 장기간 10년, 15년 후에 나타날 부작용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부지런히 예방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보조적인 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뒤늦게 2년 지난 다음에 재발하는 환자들이 있고요. 이럴 때 어떤 표적화 함제로 어떻게 변경하는 게 가장 올바르게 환자의 생존율을 연장시킬 수 있냐라는 겁니다. 대략 한 8년 정도 치료하면 어느 정도 치료가 잘 된 환자도 유전자 반응을 최대한 얻는 것까지 갈 수 있고요. 8년 이후에 더 좋은 유전자 반응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미 처음 치료해서 8년 이내에 최대 반응을 얻게 되는 건데요. 이럴 때 유전자가 제로가 됐던 환자들은 용량을 더 감량해 볼 수 없겠냐라는 게 최근의 연구 트렌드고요. 또는 그중에 일부 환자는 아주 좋은 환자들은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데 어느 시점에 중단할 수 있겠냐. 또 중단하고 난 다음에 그 환자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되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인생 내내 이 약을 쓰거나 또는 중단하거나 이러더라도 초기, 중기, 후기에 따라서 환자가 관리해야 되는 포인트 그 다음에 의료진들이 신경 써야 되는 포인트가 서로 점점씩 다르다라는 겁니다. 만성울성백혈병이 지난 50년 동안 치료 역사를 보면 드라마틱하게 변합니다. 과거에는 인터페론을 쓰거나 또는 하이드리아라는 지금도 쓰고 있지만 먹는 약을 쓰거나 또는 이식을 했었는데 그 당시 생존률은 1970년대만 해도 38%밖에 되지 않았고요. 1990년대에 들어가면서 인터페론이 나오면서 조금 더 생존 기간이 길어져서 5년 생존 기간이 65%. 2001년도에 글리백 표적항암제가 최초로 나오면서 지난 21년 동안 무려 9개나 되는 표적항암제가 순차적으로 계속 개발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현재는 저희가 임상시험하고 있는 것은 4세대, 5세대 새로운 약들을 임상시험을 막 시작했는데 이런 하암제들 때문에 2001년도 이후에 환자들의 5년 생존율은 드라마틱하게도 한 3배 이상 늘어난 9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치료 목표 또는 생존률이 굉장히 좋아지고 난 다음에 현재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 약을 평생 써야 되냐라는 겁니다. 평생 썼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장기 부작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는 환자한테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효과를 유지하는 용량을 감량하는 치료를 하자 또는 어느 시점에 적절한 시점에 약을 중단하는 그런 환자들이 그 타이밍을 정확히 정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다섯 번째로 전세계 만성 100개혈팽 치료지침이 전체가 바뀌는데요. 그 바뀌는 내용의 일부를 보면 지금 2년 전에 발표했던 치료지침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만성 100개혈팽 환자들은 잘 아시지만 염색체 검사를 해야 되고요. 염색체 검사는 골수 속에 있는 세포분열을 하는 조혈모세포를 직접 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골수검사로 하게 됩니다. 요즘은 진단 당시에 골수검사라고 3개월째 한 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3개월째 정확하게 혈액을 뽑아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이라면 굳이 염색체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현재 치료지침이고요. 유전자 검사는 평생 동안 치료하는 동안에 3개월 단위로 계속해야 되고요. 만약에 치료가 잘 안 되는 환자한테는 매달 또는 치료가 아주 잘 되는 환자들한테는 6개월에 한 번씩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게 최근에 바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점도련변이 검사나 세포 표면 항원 검사는 이 병이 만성기에서 가속기, 급성기로 진행했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검사인데 이런 점도련변이나 세포 표면 항원 검사를 통해서 이 환자가 림프성 백혈병으로 진행을 했는지 골수구 계열의 백혈병으로 진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점도련변이 검사는 처음 썼던 표적화 함제가 잘 안 들었을 때 그런 경우에 내성이 오는데 내성의 원인이 뭐냐 또 점도련변이 종류에 따라서 그 다음에 표적화 함제, 어떤 표적화 함제를 선택할 거냐라는 것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네 가지 검사는 적절하게 병원마다 정확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 검사를 정확히 환자한테 할 거냐라는 것하고 또는 이 검사를 모두 다 정확한 방법으로 동시에 하거나 또는 별도로 하거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세분화시켜서 적용을 해야만 됩니다. 표적화 함제 복용법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8가지 표적화 함제마다 점점씩 타냅니다. 글리백은 밥 먹는 도중에 먹어야 되거나 또는 식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위에 음식이 차 있는 상태에서 복용을 해야 되고요. 그 글리백의 두 군데의 화학기를 변형시켜서 효과를 한 20배 정도 세게 만든 터시그너 같은 경우는 복용 전에 2시간 그 다음에 약을 터시그너 복용하고 그러한 다음에 1시간 이내에는 전혀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양의 약이 지방 성분과 같이 흡수가 되게 되면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인데 이런 복용법을 정확히 지켜야 되고요. 스프라이셔 같은 경우는 식사를 하든 안 하든 전혀 무관하게 시간만 정확히 지켜서 먹으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현재 없지만 일본이나 유럽,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화이자가 만든 보슬립이라는 2세대 약은 아침 식사와 함께 복용해라. 그래서 글리백하고 비슷한 복용법을 가지고 있고요. 슈펙트는 터시그너하고 비슷한 복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클러식은 역시 스프라이셔라고 비슷해서 음식과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고요. 이번에 발표되고 내년에 아마 의료보험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샌브릭스 4세대 표적화 감제는 역시 마찬가지로 노마트스가 만든 건데 터시그너하고 복용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용 전 2시간, 복용 1시간 이내 금식을 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만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보도바티니비라는 3세대 약은 아침에 복용 전후에 1시간 동안 물 섭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적 항암제마다 복용법이 다양하고 또는 사용하는 용량이 다양하고 이러기 때문에 각각의 약을 복용하는 환자분들은 정확하게 이 내용을 숙지해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복용법으로 복용을 해야만 최대 효과를 얻고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을지 혈액암센터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표적 항암제들은 금방 소개했던 모든 약들인데요. 글리벡이 1세대라면 스프라이셜, 터시그나 슈펙트, 보슬립은 2세대에 해당되고 보슬립은 현재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 환자들은 임상시험에 초기부터 참여했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환자가 일부가 있고요. 아이클러식은 3세대 표적 항암제라서 1세대, 2세대 약에서 전혀 안 듣는 315원 돌연변이를 포함한 다양한 돌연변이를 억제할 수 있는데 이 아이클러식은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는 2차 이상 치료에서 실패한 환자한테 사용하는 게 의료보험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까만색으로 표시했던 1세대, 2세대, 3세대 약들 이 5가지는 현재 적절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은 의료보험으로 인정이 돼서 환자 부담금이 5% 정도인데 보슬립은 한국에 없고 보도바티립, 샌블릭스는 현재 저희가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어서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있는 약 한 70명 정도의 환자들은 현재 약을 무상으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표적 항암제마다 이 밑에 열거된 것처럼 다양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부작용으로는 2세대 이상의 약계에서는 고지혈증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 고지혈증은 오늘날 10년 이상 약을 복용했던 환자들한테 굉장히 신경을 써서 잘 관찰하고 고지혈증이 있는 환자들은 적절하게 혈당이나 콜레스테롤이나 혈압이나 이런 걸 조절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10년, 15년 후에 정상인에 비해서 많은 숫자로 발생하는 관상동맥질환이라든지 뇌혈관이 막히는 뇌혈관, 뇌졸중 같은 이런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성물성백결평의 생존률은 지난 21년 사이에 드라마틱이 변했습니다. 2000년 이전에 인터페론을 사용할 때 매년 이 병이 진단된 환자는 약 20% 정도의 환자는 사망을 해서 평균 생존기간이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표적항암제가 나온 이후에 드라마틱의 생존률이 늘어나면서 지금 10년 생존률이 약 85%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존률을 이런 표적항암제에서 얻을 수 있지만 이것도 전제조건은 반드시 표적항암제를 매일 정확한 시간에 복용해야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표적항암제 사용인데 실패한 환자는 2000년 이전에 인터페론 쓰던 시절하고 동일한 생존률을 보이기 때문에 약 복용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환자들은 지금 여러 가지 화두가 있는데 처음부터 약이 듣지 않는 환자입니다. 약 5% 정도의 환자가 아예 약을 어떤 약을 쓰더라도 처음부터 듣지 않는 내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약 10%에서 15% 정도의 환자는 잘 듣다가 갑자기 재발하게 됩니다. 재발해서 진행하는 환자, 전체 한 20% 정도의 환자는 치료에 실패하게 되는데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왜 이런 내성이 생기고 왜 재발하고 이런 기전을 찾는 게 저희 연구팀하고 지금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는 기초과학에 많은 과학자들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또 하나는 안전유전자 반응을 얻은 환자한테 언제 약을 끊을 거냐 또는 약 용량을 얼마나 줄일 거냐라는 거는 지금 추가로 임상시험을 통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내가 약을 쓰고 난 다음에 내가 도대체 반응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환자 자신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치료를 시작할 때 암 유전자나 염색체가 100%로 시작을 했다고 그러면 3개월 되는 시점에 골수검사거나 유전자 검사했을 때 유전자는 10% 이하로 떨어져야 되고요. 골수검사에서 염색체는 35% 이하로 떨어지는 반응을 보여야만 적절한 반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글리백을 썼던 환자들은 약 한 67% 정도가 좋은 반응을 얻게 되는데 2세대 표정화험제를 쓰는 환자들은 한 90% 정도가 3개월째 이런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리백을 처음부터 썼던 35%의 환자나 또는 2세대 표정화험제를 사용했던 10%의 환자들은 이 좋은 반응을 조기에 얻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가 시작하고 난 다음에 3개월 되는 시점에 빨리 이 내용을 알고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증량하는 그런 치료를 개시를 해야 되고요. 6개월 정도 치료하고 난 다음에 약 한 100배가 주는 유전자는 1% 이하 염색체는 완전히 없어지는 완전히 염색체 반응을 얻어야만 됩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000배 이하로 줄어드는 유전자가 0.1% 염색체는 여전히 0%로 보여야 되고요. 그 이후에 최소한 1년 이상 표정화험제를 치료해서 지금 내가 4년 또는 10년, 20년이 됐다 이럴 때 그 환자들이 내가 정말 치료가 어느 정도 되고 이 약을 통해서 평생 어느 정도 예상된 수명들을 살 수 있겠냐라는 것은 최소한 유전자 반응이 0.1% 이하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만 됩니다. 만약에 치료하는 도중에 0.1% 이하였다가 0.1% 이상으로 증가하면 그 중간에 골수검사를 다시 하게 되고 혹시 약이 안 드는 내성이 생겼는지 그걸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진행되면서 지난 20년 전에 치료했던 환자가 현재 어떠냐라는 걸 보면 만성골수검 백결평 환자가 100명이 처음 치료를 시작했다 그러면 70명은 최적 반응으로 정상적인 생존을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게 현재 70%에 해당되고요. 약 5 내지 10% 환자는 완전히 유전자가 제로로 떨어져서 약을 끊고도 최소한 10년 20년 정도는 약을 안 먹으면서도 유전자가 제로되면서 기능적인 완치 그러면서도 약을 안 먹으면서도 유전자도 제로인 그런 기능적 완치 상태에 도달할 거다. 그래서 약 80% 정도 환자는 자기 수명대로 살거나 정상적으로 다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약 한 20% 환자 약 한 10% 환자는 급성으로 진행해서 사망하게 되고요. 약 한 10% 환자는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치료에 실패해서 그나마 약을 가지고 근근히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표적 항암제가 많은 환자한테 장기 생존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를 중단하게 하지만 약 한 20% 정도의 환자들은 치료에 실패하거나 또는 급성응으로 전환돼서 사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들은 이 20%에 해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약국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표적 항암제를 변경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알아야 될 사실들입니다. 현재까지 연구연구를 자세히 뜯어보면 약 20% 환자는 처음에 내가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첫 번째로 선택했던 표적 항암제를 바꿔야만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포인트인데 하나는 내성이 와서 약이 안 들어서 효과가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약에 대한 부정이 심해서 다른 약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약 한 80% 정도의 환자만 1년 이상 처음 선택했던 표적 항암제를 지속적으로 쓸 수 있고요. 5년 정도 지났을 때 표적 항암제를 다른 약으로 바꾸는 환자는 40%이 덜합니다. 또 한 50% 절반 정도의 환자는 부작용 때문에 용량을 줄였고요. 또 절반 정도의 환자는 최소한 하나의 이상의 표적 항암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10년 정도 지났을 때 내가 처음 10년 전에 의사가 처음 처방했던 그 항암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환자는 절반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과정 중에 부작용에 대한 관리 또 그 환자에 맞는 정확한 용량 또는 그 환자한테 맞는 정확한 표적 항암제가 어떤 건지를 정확히 찾아줘서 치료를 계속 유지하는 게 환자의 반응을 평생 잘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점을 명심해서 본인의 부작용이라든지 효과를 환자들이 잘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환자들도 열심히 새로운 사실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부작용은 다양합니다. 어떤 약이 가장 최선의 처음 모든 환자한테 가장 좋은 약이냐고 저는 항상 질문을 받는데 좋은 약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유니버셜하게 공통적으로 부작용도 적으면서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모든 환자가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최적의 항암제를 골라보라 그러면 저는 이 중에서 고를 수가 없죠. 하지만 그 환자한테 베스트인 표적 항암제는 있습니다. 가장 효과가 좋으면서도 그 환자 한 명한테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표적 항암제를 처음 치료 시작하고 나서 1년 이내 찾아서 그 찾은 표적 항암제를 가지고 그 환자를 평생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한테 잘 듣는 최고의 항암제를 골라봐라 그러면 못 고르지만 그 환자한테 환자 한 명을 특정해서 이 환자한테 최선의 항암제는 있냐 그러면 이 여덟 개 중에 하나는 모든 환자 중에 자기한테 가장 맞는 표적 항암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건지는 우리가 사전에 알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환자한테 베스트의 표적 항암제 뭐냐를 찾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 항암제를 가지고 나중에 장기간 연구를 해봤더니 10년 이내에 약을 다른 걸로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은 표적 항암제나 조금씩 다릅니다. 클리백 썼던 환자는 10년 이후에 약 27%는 다른 표적 항암제를 변경했다는 게 알려져 있고요. 스프라이셜 썼던 환자는 5년 이내에 40% 타시그나 썼던 환자 10년 이내에 40% 슈펙트를 처음에 골랐던 환자는 4년 이내에 약 20% 정도 환자는 그 약을 그대로 못 쓰고 다른 약으로 변경을 해야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서양에서도 처음 제약사가 연구를 시작하면서 결정했던 그 용량이 정말 맞는 거냐라는 게 최근에 굉장히 화도가 되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있고요. 클리백, 스프라이셜, 보슬립, 아이콜리식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임상시험에서 우리가 적정한 용량이라고 알고 있었던 게 실제로 임상에서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과한 것 같다라는 게 최근에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용량을 감량하는 그런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진행이 되었고요. 저희도 클리백, 슈펙트, 스프라이셜을 썼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인은 오히려 사이즈가 작고 체중도 서구인에 비해서 적은데 서구인이 중심이 돼서 진행했던 임상연구에서 얻어진 이 용량이 과연 동양인한테 또 한국 사람한테도 정확히 맞을 거냐라는 거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논문을 한 세 편 정도 냈는데 보니까 클리백 같은 경우도 용량을 좀 더 줄여야 되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슈펙트하고 스프라이셜도 실제로 지금 현재 표준용으로 돼 있는 게 조금 과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거는 완전 유전자 반응을 얻거나 또는 주유전자 반응을 얻었던 환자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용량을 감량하거나 또는 병원에 오는 인터벌을 늘리거나 또는 치료를 중단하는 그런 연구를 최근에 활발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현재 저희가 을지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는 전체 환자를 최근에 이 CML 대회를 위해서 분석을 저희 연구원들이 했습니다. 전체가 1873명이 현재 의정부 을지병원 또는 대전 을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이 중에 31% 환자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 있는 대전 을지병원으로 와서 그쪽에 거주하는 분이 한 578명이 진료를 받고 있고 의정부 을지병원으로 다니는 환우분들은 1,196명, 약 한 70%에 달합니다. 전체 환자 중에 지금 표적 항암제를 쓰고 있는 환자는 97%에 달하고 있고요. 조혈모세포 인식을 받았던 환자는 51명입니다. 약 3%에 당됩니다. 오늘날 이거는 전 세계적인 데이터도 마찬가지인데 만성골성백혈병이 이런 지난 21년 동안 표적 항암제 때문에 모든,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은 표적 항암제를 사용한다. 그다음에 약 3 내지 5% 정도 환자만 표적 항암제 시편 환자만 이식을 한다는 게 2001년 이후에 획기적으로 변한 사실이고요. 사실은 그 이전에, 2000년 이전에는 이게 거꾸로 됐죠. 인터페런스는 환자가 3%여야 되고 표적 항암제는 골수이식을 받았던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골수이식을 해야만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골수이식이 메인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저희가 임상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약을 환자한테 저렴하게 거의 무상으로 공급을 하거나 또는 임상시험을 통해서 5년, 10년 이전에 나중에 보험으로 처방하기 전에 미리 더 좋은 약을 효과적인 약을 사용하는 그런 임상연구를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 전체 중에서 임상연구를 해서 처방하는 환자 숫자를 봤더니 266명의 현재 각종 임상시험에 참여해서 약을 끊거나 또는 새로운 신약을 사용하거나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가 저희 전체 환자의 15%에 해당되고요. 85% 환자는 의료보험으로 보험처방이 가능한 약을 가지고 보험처방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표적화감제를 쓰고 있는 1823명을 쭉 보면 글리베그 쓰고 있는 환자가 472명으로 가장 많고 2세대 표적화감제 시펙트 400명, 스프라이스 323명, 타시그널 238명, 3세대 아이클리시그를 쓰고 있는 환자가 110명이고요. 4세대 최근에 아직은 처방으로 되지 않지만 임상시험에 참여해서 현재 실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환자는 34명, 보도바티넵을 사용하고 있는 환자는 임상시험으로 8명이고요. 임신 때문에 완전히 유전자 반응이 오지는 않았지만 임신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을 끊고 있는 환자가 다섯 분이 계시고요. 완전 유전자 반응을 얻어서 약을 완전히 중단하고 현재 전혀 약을 안 먹는 상태에서 유전자 제로를 유지하고 있는 환자가 234명입니다.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한 13% 정도의 환자들은 지금 약을 중단하고 좋은 반응을 얻어서 약을 안 먹고 있다. 234명이나 되는 환자들조차도 지금 전혀 약을 쓰지 않으면서도 유전자는 제로로 좋은 반응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료 중단을 꿈꾸고 있거나 그걸 바라고 있는 많은 환자들은 이런 환자들을 보면서 좀 더 희망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치료 중단에 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겁니다. 임신이 젊은 여자 환자한테는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남자 환자는 표정화음제를 중단할 필요 없는데요. 여자 환자가 표정화음제를 먹으면서 임신했을 경우는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이런 표정화음제는 태아에도 영향을 미쳐서 기형화 발생률이 한 100배 정도 높고요. 대개 임신 초기 3개월 동안은 표정화음제를 완전히 중단해야 됩니다. 설사 병이 나빠지더라도 이 당시에 초기에 표정화음제를 쓰는 경우는 기형화 발생률이 한 100배 이상 굉장히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환우분들이 106명이 남자 환자 77명, 여자 환자 29명이 아이를 치료하는 도중에 갖게 됐는데요. 총 출생한 아이는 쌍둥이까지 포함돼서 134명의 아이가 출산됐습니다. 남녀비로 보면 남자아이가 67명, 여자아이가 67명이서 저희 환자들은 이상하게도 성비가 남녀가 1대1로 남아이 여아가 동일한 비율로 현재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134명 아이들의 할아버지인 것처럼 저희 환자들이 오셔서 자꾸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맞습니다. 제가 손주가 이미 친손주는 없지만 현재 손주가 한 134명이라고 해서 생겼습니다. 각종 약마다 이게 1세대 근리백뿐만이 아니고 2세대 약을 쓰는 도중에 약을 중단하고 성공적으로 임신하는 환자들이 각각 약마다 공평하게 생기고 있고요. 어떤 특정 약이라고 해서 임신에 안전한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에 여자 환자들은 반드시 꺼내야 되고요. 정말 임신을 원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저하고 상의해서 임신을 계획하여 아이를 임신하는 게 굉장히 아이 안전이나 또는 환우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희 환자들이 최근에 임신을 성공적으로 했던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다른 젊은 여자 환자들을 좀 돕겠다 해서 만성골성백결병의 맘톡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맘톡방의 대표를 저희가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 환우분하고 카톡을 통해서 지금 한 30분 정도가 카톡을 통해서 임신을 하기 위해서 또 시험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같이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 끝나고 나서 혹시 관심이 있는 젊은 여자 환자들은 저희 연구실, 외래 오실 때 제 연구원들한테 문의하면 그 연락처를 알려드릴 겁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은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신약으로는 4세대 샘블릭스 임상시험을 한 4가지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약을 끊는 연구입니다. 과거의 인터페론이 굉장히 어느 정도 잘 듣는 환자한테는 드라마틱이 듣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약을 끊는 환자한테 인터페론을 잠깐 주고 재발을 많이 하는 6개월 이내에 인터페론을 쓰고 재발을 막은 다음에 재발을 안 하는지 성공적으로 약을 끊을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임상시험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스프라이셀, 보도바티냅 또는 펀나티냅 최근에 여기에 내지는 않았지만 지금 4세대에 해당되는 엔리븐이라는 또 다른 4세대 신약이 또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그 임상시험에 이제 첫 환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아홉 번째 표적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항암제들이 여전히 글리백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8개나 현재 진행이 돼 있고 샘블릭스 같으면 내년에 의료보험이 될 가능성이 있고 보도바티냅 같으면 지금 현재 임상시험 진행해서 그것도 조만간에 허가 날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런 면에도 불구하고 아홉 번째 표적항암제인 엔리븐 001이라는 그런 표적항암제가 저희가 임상시험을 지금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약사들은 이런 새로운 표적항암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역시 희망을 우리가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병을 완치시킬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샘블릭스는 특징이 조금 다릅니다. 4세대라고 얘기했는데 기존의 표적항암제 1, 2, 3세대는 다 이 파란 부분에 여기에 결합해서 얌단백질을 기능을 억제하는데 새로운 결합 부위를 우리가 알게 됐죠. 이게 SME, 샘블릭스가 결합하는 부위입니다. 서로 결합하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미래에는 저희 환자들도 지금 약 10명 정도는 이 두 가지 약을 동시에 쓰는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부위에 결합하는 표적항암제 2개 이상을 결합해서 써서 조금 더 많은 환자한테 유전자를 제로로 만드는 그 시기를 좀 더 앞당기고 약을 조기에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임상시험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5년 이내에 보편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가 초기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보건복지부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서 글리백을 중단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총 156명을 중단했고요. 결과를 보면 98명은 현재까지 약을 먹지 않고 계속 유전자 반응을 제로로 유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58명이 재발했는데 그중에서 58명은 글리백을 다시 피약을 했고 그중에서 56명은 또다시 완전 반응을 얻었고 이 중에 3분의 1은 또다시 2년 이상 유전자가 제로 되는 바람에 또다시 약을 두 번째로 또 끊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발표했던 논문은 이 두 번째 끊었을 때 재발할 확률을 미리 예측하는 수학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논문 발표한 걸 지난주에 언론 보도가 나왔었죠. 그래서 여러 번 끊어볼 수도 있다. 어떤 특정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이런 게 가능하고요. 두 번, 세 번 끊었을 때 재발율은 조금 높지만 그래도 재발 안 하는 환자하고는 계속 한 20% 전후에서는 계속 재발 안 하는 환자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래서 한 두 명 정도는 재발했는데 병이 급성기로 진행을 해서 병이 나빠졌습니다. 이 두 명 재발한 환자 때문에 한 1, 2% 정도 환자는 약을 끊는 연구를 하는 도중에 병이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반드시 약을 중단할 때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의해서 임상 연구를 통해서 약을 중단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아무나 약을 끊지 말라는 게 현재 이 전문가 그룹들의 조언입니다. 초인터페론도 치료가 완벽하진 않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환자 한 명을 보면 독특하게도 인터페론을 쓰고도 약을 중단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약을 중단하는 환자한테 인터페론을 추가로 재발을 많이 하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그런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환자의 특성을 보면 95년도 8월에 진단을 받고 인터페론을 약 7년간 사용했는데 7년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유전자가 제로됩니다.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죠. 인터페론 쓰고 완전 유전자 반응을 얻을 확률은 1% 받게 되지 않는데 거기에 해당된 환자였고요. 이 환자는 그 7년 동안 인터페론 쓰고 난 다음에 제로된 다음에 약을 끊기를 원해서 끊었습니다. 그게 20년 전인데 끊고 난 다음에 지금 지난 20년 동안 추적해보면 계속 유전자는 제로가 나오면서 그렇게 재발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터페론도 이 만성고수성백결병에서는 굉장히 특징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면역기능을 증강시키면서 만성백결병 세포를 추가로 더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중단 연구 중에 약을 끊고 난 다음에 인터페론은 새로운 인터페론인데 2주에 한 번씩 과거에 이 환자들은 매일 맞는 인터페론을 맞았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인터페러들은 3건은 2주에 한 번씩만 맞습니다. 6개월 동안 재발 많이 하는 경우인데 재발을 맞기 위해서 2주에 한 번씩 인터페론을 넣고 치료했을 때 재발을 할 거냐 가만히 그대로 아무 치료도 안 했던 환자하고 비교했을 때 재발이 더 많을 거냐라는 걸 현재 테스트하는 임상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마 인터페론을 재발을 많이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사용했던 환자한테 치료를 중단하더라도 재발율이 떨어질 걸로 현재 예측하고 있고요. 이 연구는 유사한 연구를 미국하고 유럽의 별도의 그룹에서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진행 중인 임상 치료를 중단하는 효과가 아주 좋은 환자한테 치료를 중단하는 연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2020년부터 서울성모에 있을 때부터 진행해 왔던 임상 연구는 지금 13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22분이 현재 여기에 참여해 되어 있고요.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서 약을 끊고 난 다음에 왜 재발하느냐 또는 재발하지 않는 환자는 왜 재발하지 않느냐라는 이유를 모든 세포의 유전자를 다 분석하는 그런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밝혀내는 겁니다. 올해로서 3년째인데 저희가 몇 가지 유의한 의미 있는 그런 유전자를 현재 발견하고 있고요.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재발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약을 중단했을 때 그 환자들을 선별하는 그런 중요한 어떤 지표로 마커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저의 예측입니다. 또 하나는 방금 얘기했던 약을 끊고 난 다음에 인터페론을 재발 많이 하는 6개월 동안에 주워서 이런 면역기능을 증강시킴으로써 재발을 막을 수 있겠냐라는 걸 테스트하는 임상시험이 진행이 됐고요. 진행된 지 한 3개월 됐는데 지금 한 20분 정도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터페론을 정식으로 20분이 참여해서 등록을 시작했고요. 14명이 치료를 약을 중단하게 됐는데 그중에 6분은 지금 2주에 한 번씩 인터페론을 주사를 맞고 있고 8명은 이제 아무 치료도 안 하면서 비교하는 분으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약한 이 신명 데이터를 나중에 보고 나면 6개월 후에는 어느 정도 인터페론이 초기에 6개월 동안 썼을 때 약을 표정하면서 중단하더라도 재발을 안 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없다를 저희가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시작되는 거여서 이런 치료 중단 연구에 앞으로 미래에 어떤 등불이 되는 그런 중요한 임상 연구 중에 하나 어떤 환자를 치료를 중단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약을 중단하게 될 때 처음 진단됐을 때 한 5년 전에 만성기로 진단됐어야 된다라는 게 일단 필수 조건이고요. 또 치료 중단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 환자여야 됩니다. 또 유전자 검사를 정확하게 해서 재발했냐는 조기에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양질의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 끊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초기에는 매달 또는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자주 방문이 가능한 환자가 필수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을 가진 환자는 최소한 최적 조건으로는 표적 하암제로 5년 이상 사용을 하고 유전자가 1만 배 이상 줄어드는 최적 유전자 반응을 3년 이상 유지한 환자 또는 5만 배 이하로 줄어드는 최대 유전자 반응을 2년 이상 유지한 환자는 끊어볼 수 있게 된다. 적극적으로. 이게 현재 전 세계적으로 현재 인정되고 있는 표준 지침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기초 중개 연구 프로젝트를 보면 개념 연구하고 저희가 4차 산업 혁명에 걸맞게 관련된 융합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노기술을 이용하는 그래서 새로운 진단법을 개발하는 연구를 기업체들하고 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디지털 PCR 반도체 취기반으로 유전자를 찾아내는 이런 디지털 PCR을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하고 진행하고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는 저희 자체로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좀 더 정확하게 환자를 선별하고 환자한테 맞는 표정한 환자를 찾아내고 또는 치료를 중단하는 그 시기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이런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들이 그동안 저희가 저희 환자들이 동의해서 모아놨던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약 1700분 2010년 이후에 등록했던 환자 1700분으로부터 방문함을 할 때마다 검사했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160만 건을 가지고 2019년부터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어느 정도 전단계 프로토타입이 나와서 우리 연구원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현재 임상시험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한 가지는 지난주에 저희가 발표했던 수학 알고리즘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를 좀 착수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의 내용의 상당 부분은 그동안 저하고 20년 이상 같이 일했던 여러 연구원들이 달려있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그동안 임상시험을 통해서 또는 기초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지난 20년 넘게 변함없이 만성물성백혈병 연구에 매진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 분야에서 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만성물성백혈병이 왜 생기는지 이게 왜 진행하는지 언제 끊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말 의문을 다 해결할 수 있기를 저희가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CBL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바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화면 보여주시죠. 네, 박땡후님 질문입니다. 타식이나 600, 400mg으로 13년 가량 복용하고 있습니다. 눈동자 돌기 관련 가끔 왼쪽 눈 막막에 여드름처럼 돌기가 생기곤 합니다. 이게 안과 진료에서는 티눈이라고 하면서 제거를 하였는데요. 이것도 약 복용과 연관이 있는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터널 증후군. 손가락에 터널 증후군도 약과 연관성이 있는지요? 교수님, 명쾌하게 답 좀 주시죠. 막막은 아니고 흰자이면 결막일 것 같고요. 저런 부작용들은 아주 드물지만 약과 타식이나 관련돼서 올 수는 있습니다.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는 구별의 대병이 몇 개 있는데 약의 부작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요산이 많이 올라가서 특히 만성백혈병 환자들은 요산이 높은데 그것 때문에 또 통풍이 일부러 통풍이 발에만 오는 게 아니고 손이나 큰 관절에도 오기 때문에 그런 통풍이나 요산이 증가했거나 이런 것하고 같이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박땡님, 정확하게 교수님께 명쾌한 답 들으셨나요? 두 번째 교수님께 묻다. 두 번째 질문 보여주시죠. 최땡연님 질문입니다. 중단 임상 2년 차입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와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아까 잠깐 중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지금 중단하고 나서 2년 차 됐는데 교수 유전자 제로를 유지하고 약을 안 먹고 있다. 앞으로 재발할 확률은 5 내지 10%입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재발할 확률이 5 내지 10%이 있기 때문에 3개월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면역 기능을 잘 유지하면 이 암세포가 늘어나다가도 이 면역 세포에 의해서 다시 또다시 줄 수 있기 때문에 면역 기능을 잘 유지하고 휴식을 충분히 하고 즐겁게 생각하고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명쾌한 답을 주시니까 또 우리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또 한번 질문해 볼까요? 왜냐하면 매년 행사 때마다 우리 환우분들이 마이크에 직접 행사 자리에서 질문을 하거든요. 또 고령 교수께서 답을 주시면 정말 좋아하세요. 그런데 참고로 이렇게 또 사전에 질문해 주신 분 저희가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또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교수님께 묻다. 김땡 연예인 질문입니다. 2018년 12월 발병 후에 약 4년째 치료 중인 환우입니다. 현재 스프라이셜 50mg 복용 중이며 4년 정도 치료를 하니까 유전자 수치가 조금만 증가해도 치료제 내성에 대한 불안함과 궁금증이 많아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이분은 또 질문이 3개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3개씩 하면 이거 곤란한데요. 자, 이걸 봐드리겠습니다. 내성이 생겼을지 환자가 자각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지요? 두 번째, 수치가 제로로 장기간 유지 후에 가속기나 급성기로 빠질 수도 있는 건가요? 세 번째는 혹시 내성이 발생하였다면 다시 정상 범위로 돌릴 수도 있는지요? 교수님 명쾌한다. 내성이 생겼을 때 환자가 알 수 있는 증상은 없습니다. 가령 내성이 생기면서 급성기로 넘어갔다 그러면 그때는 통증이 생기거나 열이 나거나 또는 혈소판이 떨어지거나 또는 백귤목 수치가 올라가거나 이런 것 때문에 2차적인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데 내성만 생기고 병이 가속기나 급성기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가 자각할 수 있는 증상은 없고요. 대개는 3개월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 약이 안 든다 그러면 매달 병원에 와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유전자 검사가 늘어나는 걸 보고 우리가 증상이 없더라도 미리 내성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죠. 만약에 유전자가 제로 된 환자가 나중에 갑작스럽게 약을 복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나빠질 수 있냐 그럴 확률은 1%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제로 된 환자 또는 0.1% 이하로 떨어진 환자한테 10년 이내에 병이 진행해서 약을 잘 복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진행해서 안 좋아질 가능성은 5% 이내고요. 가령 내성이 왔을 때 재발해서 내성이 왔을 때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이 있겠냐 지금 현재 표적화감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세대부터 4세대까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보도바티닙이나 엔리분이나 이런 약들이 또 있기 때문에 가령 어떤 특정 표적화감제 하나에 내성이 와서 약이 안 들었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점도련변이나 이런 내성의 원인이 뭔지 유전자를 분석한 다음에 그 점도련변의 종류나 또는 내성의 종류에 따라서 적절하게 들을 수 있는 그 다음에 2세대 약 또는 2세대 약이 안 들었을 때 3세대 약, 4세대 약 이런 식으로 약을 교환해서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최소한 2개 이상의 표적화감제에 실패한 경우라면 그때는 표적화감제를 다른 걸로 바꾸긴 하지만 조혈모세포의식을 조기에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을 정확히 복용하고 병원에 가서 정확히 검사하는 환자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설사 치료가 실패했더라도 실망해서 병원 오는 걸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자주 오더라도 병원에 들려서 정확히 평가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 궁금증이 너무 많이 올라서 다 하지 못할 것 같고 제가 두 분 정도 선정을 해봤습니다. 약 복용 중단 대상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선택은 오로지 본인이 해야 되는 건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임상시험 아까 소개했던 두 가지 치료 중단 임상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시험은 의료진이 권유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제가 완전히 성격이 좀 그래서 그게 할 수 없는 게 윤리적인 건데 임상연구에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환자한테 설명만 드리고 환자가 생각하게 하고 어느 정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하지만 끊는 게 맞다 안 맞다라는 거는 환자한테 적극적으로 푸시할 수는 없고요. 이 현재 하고 있는 임상연구가 임상 중단 연구가 결과가 잘 나오거나 또는 결론이 났을 때는 그때는 처방으로 약을 중단할 시점이 되면 앞으로 한 4, 5년이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때쯤 되면 환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의료진이 아예 본인은 약을 끊을 수 있으니까 중단하기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약을 중단했을 때 어떤 환자가 재발하고 어떤 환자가 재발하지 않을지를 환자 개인으로 꼽았을 때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지표를 찾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게 확정될 때까지는 역시 임상시험에 참여해서 환자분이 선택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만약에 3세대, 4세대 약을 쓰다가 치료에 실패했는데 다시 1세대 글리복을 쓸 수 있겠냐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 아주 드물지만 가능은 합니다. 가령 4세대 약이 샘블릭스가 결합하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 결합하는 부위에 생기는 337번 도련변이나 또는 458번 이상의 도련변이들은 샘블릭스에는 안 듣는데 그 도련변이들은 굉장히 약한 도련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글리백을 쓰면 또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4세대 썼는데 안 들어서 이제는 5세대 써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게 일반적이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내성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만 있다면 1세대 글리백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예를 저희가 종종 볼 수도 있고요. 다음 우리 교수님께 묻다 한번 볼까요? 시작하시죠. 교수님 또 명쾌한 답 좀 주시죠. 또 있나요? 네. 현재 겪고 있는 부작용 폐물차는 복용, 스프라이터에 글리백, 타시그나 치료 아까 제가 설명드렸고요. 더 이상 늘지도 줄지도 않은 상태 계속이다. 단, 왼쪽 가슴 상자에 통증이 있다. 심장 판막 약간 열려있고 약간 폐동맥 경화 증상이 있고 혈압 강화제를 계속 복용하면서 정기적 진료 중이다. 네, 교수님. 또 있죠. 또 있습니까? 아니, 김땡고님 혼자서 질문 다 하실 겁니까? 네, 구독 누르셨죠? 네, 면역력 약화인데요. 2022년 코로나 감염 2차례. 와, 이분은 3월과 8월에 두 번 이제 확인이 되셨네요. 영유성 식도염에 계속 약 복용하지만 낫지 않습니다. 몸 상태가 활력이 없고 피곤한 느낌이에요.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 보조 식품이나 보약을 섭취 가능 여부 아, 이거는 맨 마지막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교수님 또 질문 있습니까? 네, 마지막. 마지막 또 질문이 있습니까? 와, 또 질문 있습니까? 약 끈대한 기대와 두려움, 기대감. 약을 끊으면 현재 겪고 있는 부작용이 없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두려움은 재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재발할 때 다시 항암제를 복용해도 회복되지 못하고 급성이나 위험한 상태가 될지도 모르는 두려움. 이게 마지막 질문인가요? 그래서 마지막이. 진짜 마지막 질문. 진짜 또 있어요? 알겠습니다. 김땡고님, 제 결혼식에 꼭 오셔야 됩니다. 저 읽다가 숨차겠어요. 자, 교수님께 드린 질문 마지막입니다. 약을 끊을 때 어떤 단계를 거치는 건가요? 현재 개발되어 있는 약 중에 제가 개발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약이 몇 가지나 있는지요. 저의 상태에서는 약을 끊는 시도를 하는 편이 좋을까요? 아니면 당분간 계속해서 약을 복용하는 편이 좋을까요? 교수님, 질문 다 기억하십니까? 지금 여기 써 있으니까 저걸 보여주시면 되는데. 질문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첫 번째는 약을 끊었을 때 어떤 단계를 거치나요? 그거는 아까 설명은 좀 했는데 가령 앞으로는 제가 아마 지금은 다양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끊는 연구에 대해서 끊어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제로가 되는 환자들 아까 5년 이상 약을 쓰고 최소한 5만 배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가 한 2년 이상 지속된 환자는 끊어볼 수 있다. 최적 반응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거에 해당되는 환자들은 용량을 1단계 한번 줄여보고 용량을 줄인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나서도 계속 유전자가 제로를 유지하면 그때 단계적으로 끊어볼까 이런 그런 연구를 구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분이 6년 전부터 약을 쓰고 4년 전부터 유전자가 제로가 나온 걸로 표현한 것 같은데 만약에 유전자가 4년 동안 제로가 나왔다 그러면 아까 금방 얘기했던 5년 이상 약을 쓰고 2년 이상 제로가 나온 환자들은 끊어볼 수 있는 게 최적 기준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또 스프라이스 쓰면서 부작용이 있고 또 글리백 그다음에 이세대 약도 쓰면서 부작용이 있고 심장 부작용이라든지 품막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임상체험에 참여해서 끊는 게 아마 적절할 것 같다는 게 지금 생각입니다. 하지만 임상체험이기 때문에 제가 푸시 안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질문 다시 한번 백 해봐 줄래요? 현재 개발되어 있는 약 중에 제가 재발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약이 몇 가지나 있는지 이거는 제가 다 설명을 아까 한 것 같습니다. 질문이 많았는데 그래도 교수님께서 질문에 답을 잘 해주셨는데 그게 솔직히 질문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도 이게 모든 환자들이 사실 궁금해하는 양을 대표적으로 묶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또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께 묻다. 와 오늘 우리 환우분들이 날 잡았어요. 날 잡았어. 자 권땡님 관예인 질문입니다. 2016년 1월에 지방의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타시그나라를 부경하던 중 힘든 경색으로 죽다가 살았고 그의 삶을 김동욱 교수님이 만나서 지금까지 잘 치료하고 있습니다. 글리백은 처음 600mg을 부경하다가 부작용으로 400mg에서 300mg 다시 200mg 용량을 줄여서 현재 6년째 부경 중입니다. 주변 환우들 중에서 1, 2년 이내에 유전자 수치가 0이 되는 경우를 많이 들어봤는데 저의 경우는 최근에 있어야 0이 되었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네 다음 또 질문 있죠? 질문 없습니까? 아니에요. 또 있죠? 네. 자 수치가 0되는 시점은 복용하는 약의 용량과 관계가 있는지요? 환우들이 복용 중인 약을 지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복용 중인 약의 부작용으로 다른 약으로 바꾸었는데 처음에 먹던 약으로 다시 환우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왜일지요? 네. 김땡관님 또 있습니다. 요산 수치 낮추는 약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장기가 있는지요? 만일 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또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에 갔을 때 수액을 맞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으로 난감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맞아도 되는지요? 교수님. 첫 번째 질문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자 그전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수치가 0이 되는 시점은 복용하는 약의 용량과 관련이 있는지요? 있습니다. 있어서 사실은 치료 초기에 정확한 용량을 쓰는 건 중요하고요. 어느 정도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용량을 줄이는 건 허용이 되는데 처음부터 용량을 줄여서 시작하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용량을 줄이는 아까 감량 얘기도 여러 번 했는데 감량도 환자의 유전자 반응이 어느 수치에 도달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유전자가 제로를 빠른 시간 내에 만들겠다 그러면 제대로 된 용량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환우들이 복용 중인 약을 지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아직도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인공지능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런 다양한 데이터, 가족력이라든지 과거에 어떤 병을 알았는지 현재 어떤 약을 쓰고 있는지 또는 가족들이 과거에 혈당이 높은 사람이 있었는지 고지혈증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 환자한테 최고의 최적의 약을 골라주는 그런 인공지능을 현재 저희가 개발 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아마 1년 이내에 거의 성공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의 부작용으로 다른 약으로 바꿨는데 처음에 먹던 약으로 다시 환원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왜일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바꿀 수 있고요. 바꿀 수 있지만 의료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료보험에서 첫 번째 썼던 약을 다른 약으로 바꿀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유를 내야 되는데 그게 현재 복용 중인 약이 부작용이 심하다라는 게 있거나 또는 현재 복용 중인 약이 듣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 이유를 가지고 다른 약으로 변경할 때만 의료보험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의료보험으로 받았는데 또다시 그 약으로 돌아가는 걸 심사평가원에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는데 의료보험 이슈 때문에 그러면 환자가 20배 가까이 되는 치료 비용을 내면서 약을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다시 환원하는 게 어렵습니다. 다시 원래 썼던 약으로 환원하는 경우는 굉장히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이유는 3세대, 4세대의 약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전까지 써서 치료가 안 됐던 약 또는 부작용이 심해서 약을 바꿨던 약으로 다시 돌아갈 이유는 많지 않을 겁니다. 네 번째 질문은 요산을 낮추는 약을 먹었을 때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거의 없고요. 요산은 저희 환자들한테 세포를 많이 만들어내는 질환이기 때문에 세포가 깨지면서 요산이 많이 나옵니다. 요산이 높은 경우에 두 가지 이슈가 생길 수 있는데 하나는 요로결석이 많이 생길 수 있고요. 또는 통풍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초기에는 요산 낮추는 약을 거의 모든 환자한테 사용하고 있고요. 치료하는 도중에도 요산이 올라가는 환자들인데 이 환자들한테는 저희가 요산을 낮추는 약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성공적으로 떨어지면 이틀에 한 번씩 요산 낮추는 약을 먹거나 이렇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수치가 유지되는데도 요산이 계속 올라가는 환자들은 본인들이 혹시 음식 중에서 요산이 높은 음식을 지속적으로 많이 복용하고 있는지 곱창이라든지 이런 내장에 요산이 굉장히 높고요. 고등어라든지 이런 생선에도 여전히 요산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고기 같은 것도 역시 잘 익히지 않으면 여전히 피나 이런 것들은 요산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산이 높은 음식들을 선제적으로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몸이 아파서 병원 갔는데 쇠액을 맞으려고 합니다. 저희 환자들은 사실은 약을 안부로 쓰지 말라라고 알려져 있고요. 표적항암제하고 다른 약을 썼을 때 간에서 같이 대사가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표적항암제 약회를 떨어뜨리거나 부작용을 심하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같이 약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예민할 정도로 컨트롤하고 있는데 쇠액은 맞게 될 때는 대개 의사들이 처방할 때는 열이 많이 나거나 또는 다른 주사약을 쓰려고 그럴 때 보조적으로 미리 쇠액을 놓고 그 옆에다가 다른 항생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약하기 위해서 일단 혈관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액을 놓는 경우도 있고요. 영양제라고 맞는 수액은 탈수가 심하기 전에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액은 필요 없는데 만약에 맞으라고 하면 열이 나거나 또는 탈수가 심해서 가령 글리백을 먹거나 스프레스에 먹는 환자가 오래된 음식을 먹거나 문제가 생길 때는 설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수액을 만드는 게 또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나거나 탈수가 심한 경우 그런 경우는 수액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병원 간에 영양제처럼 수액을 만든 건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땡이 형님 질문입니다. 2015년 10월부터 타시그나 400mg을 복용하다가 PCR이 0이 나와서 2022년 올해 항암제를 중단했습니다. 중단 후에 지금까지 임상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질문을 올립니다. 타시그나저나는 공복 및 복용 시간 지키기 자몽, 석류, 취식 금지가 있었습니다. 유전자 양이 기준을 초과하면 골수 검사를 하고 다시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용 중단 후 첫 6개월이 중요하다고 들어서 금지가 풀렸음에도 복용하던 때와 똑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복용 중단 후에 안정 단계까지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음 질문 또 한 번 보여주시죠.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진료가 늘었는데 병원에 가는 환자는 교수님 얼굴 뵙고 본인 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데요. 비대면 환자가 대면 환자보다 더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지요? 다음 또 CML 환자는 장기 기증도 못하는 것인가요? 최석구 형님이 세 번째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제가 뭐... 11년 차 우리 사회자 시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두 번째 질문이 코로나 시기에 대면보다 비대면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아마 만화로 하는 부분들이 궁금해하지 않나 싶어요. 아, 겸허하게 피해가시는군요. 네, 네, 네. 답변하고 있는데 김정경 교수님 한 번 해주시죠. 첫 번째 질문이 치료를 중단하고 나서 지금 4개월 지난 시점이거든요. 5월 달에 치료를 중단했고 현재 9월이니까 이 환유부는 매달 병원에 와서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고요. 약을 중단한 다음에 가장 재발을 많이 하는 시점이 3개월에서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입니다. 대략 한 6개월 이내에 재발이 거의 한 75% 이상 환자는 재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약을 중단한 경우에 저희가 6개월 동안은 매달 5개하고요. 6개월 지나서 재발을 안 하면 재발이 좀 줄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 정도 재발을 외래로 와서 유전자 검사하기도 하고 1년 정도 지나서도 재발을 안 하면 일반적으로 재발율이 한 5%에서 10%로 줄어들기 때문에 1년 이후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지금처럼 5개하는 경우가 많죠. 환자는 지금 4개월 약을 끊고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매달 하고 있고요. 4개월 됐는데도 재발을 안 했다 그러면 앞으로도 검사했을 때 재발 안 할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치료 초기에 6개월 이내 재발하는 사람하고 재발하지 않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면역 기능을 연구한 데이터들은 한 5년 전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NKCF의 숫자가 상당히 적어져 있더라. 재발하는 사람들이. 또는 NKCF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고요. T세포가 숫자가 떨어지거나 기능이 떨어져 있다라는 게 좀 알려져 있고요. 또 하나는 면역 기능을 컨트롤하는 수장 세포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아까 소개했듯이 6개월 이내에 인터페론을 유지한 머싱도는 그런 치료 중단 임상시험을 하는 이유가 인터페론을 맞으면 면역 기능을 장승시키기 때문에 재발을 많이 하는 6개월 그 이내 시점에 인터페론을 놔서 재발을 줄일 수 있겠냐라는 걸 현재 테스트하고 있는 건데 역시 면역 기능을 높이려면 역시 피곤하거나 피로하거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은 하면 안 되죠. 약을 중단했다고 해서 굉장히 과로하게 운동을 굉장히 심하게 한다든지 또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해서 너무 힘든다든지 또는 역시 마찬가지로 기분도 좀 좋아야 면역 기능도 좋아지는데 상대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조금 더 기분 좋게 하거나 이런 활동들이 면역 기능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재발을 막는 데 아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 걸린 환자들 비대면하고 대면에서 직접 외래에서 진료하는 환자 차이가 있나요 그런데 지금 비대면은 의학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코로나에 확진된 환자만 비대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비대면 진료를 전화 진료를 저하고 하고 있는데 코로나 확진된 환자들은요. 그거는 제가 직접 처방을 하거나 저희 환자들이 표정화 감제를 쓰기 때문에 이 표정화 감제를 끊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직접 비대면 진료 전화 진료를 하고 제가 처방전을 집 주변의 약국으로 보내주고 거기서 약을 타게 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 환자 중에 코로나가 걸린 환자들이 한 360명 가까이 되고요. 다행스럽게도 완전히 말기 상태에서 치료하다가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코로나 걸린 한 75세 환자분 한 분이 돌아가셨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은 큰 탈 없이 무사히 코로나 걸린 수매들로 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 환자들은 제가 약을 끊게 하거나 팍스로비드 처방을 하거나 이러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 환자 중에 치료 초기에 3개월 이내에 걸린 환자는 완전 말기에 걸린 환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환자들은 정상인하고 비슷하게 회복되는 것 같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마지막에 장기 기증이 가능하겠냐. 장기 기증은 사실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건데 실제로 장기 기증을 할 수 없는 두 가지 의학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이즈 환자거나 또는 암을 가진 환자는 법적으로 장기 기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은 설사 유전자가 치료가 잘 돼서 유전자가 제로가 나와서 약을 끊고도 재발하지 않고 있는 환자라도 장기 기증은 법적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금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 장기 기증을 하고 싶어하는 환자들이 꽤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저는 장기 기증보다는 차라리 의과대학에다 시신 기증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신 기증은 요즘 시신을 구하기에 굉장히 해부학 실습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그건 오히려 장기 기증보다 조금 더 의대생, 미래의사를 좋은 의사를 키워내는 그런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신 기증을 하신 분들도 한 두세 분 계십니다. 장기 기증이 좀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셨지만 대신에 자기 몸을 나중에 기장하는 방법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궁금증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이 관련됐을 때 본인이 처방하던 약에 의해서 또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계속 처방약 먹어도 되는지 이런 또 관제의 상태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궁금한 점 속 시원하게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자분하고 우리 김동욱 교수님 소감 한 마디 소감 한 마디 네 소감 한 마디 네 그 보니까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와 김대현님께 별풍선 만개가 막 증명됐어요. 네 대현님이 별풍선을 잘 알까요? 잘 모르겠네요. 만개입니다. 이거 만개 아무거나 안 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댓글을 봐도 기분 좋고요. 저는 그 저한테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늘 왜냐하면 우리가 행사할 때 정말 대면으로 했었는데 한 2년 전에 비대별을 짧게 했지만 그때는 정말 간단히 끝났는데 오늘은 특히 톡투건강 이진환TV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 사실 우리 행사가 끝나더라도 톡투 이진환TV는요. 정말 알찬 의학 정보가 많습니다. 특히 또 우리 이진환 기자님께서 의학 공부를 하시고 또 의학 기자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와서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알림 좀 해놓으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알찬 정보 보내드릴 수 있고요. 저희는 또 내년 2023년에 빠른 준비하겠습니다. 요즘에 또 기온 차이가 심하잖아요. 아침전도 기온 차이가 심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밤 또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교수님도 소감 한 마디. 네. 오늘 이런 좋은 유튜브 채널을 저희한테 공유해 주신 이진환 기자님한테 감사드리고요. 또 영원한 우리의 마스코트 최석군의 탤런트에도 감사하고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 저희 연구원들하고 박사 일정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오늘 많은 질문들 또 적극적인 참여하는 우리 환우들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 병을 극복하겠다는 열기나 의지가 대단하다고 느껴서 저도 감동을 했고요. 앞으로 저를 포함해서 저희 연구팀들도 이 병을 우리 환우들이 소원하듯이 완전히 완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진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 최석구 형님의 결혼식 다시 축하드리고요. 우리 김종교수님이 손자 134명의 손자 다시 축하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오프라인으로 우리 등산을 같이 하면서 톡두근강 유튜브에 한번 여러분들 다 초대하겠습니다. 내년에 뵐까요? 약속하시는 거죠? 네 약속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이진환 기자님과 함께 산행을 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또 내년에는 더 좋은 신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